영화 데드풀2가 한정판 데드풀티콘 16종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5월 16일 전세계 최초 개봉을 확장한 영화 데드풀2가 데드풀을 비롯해 케이블, 도미노까지 잔막미 넘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오늘 전격 출시된 일명 데드풀티콘 16종이 예비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우수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잔망스러운 데드풀의 다채로운 모습이 시선을 자극합니다. 바바더시로 분장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부터 하트를 퐁퐁 널리는 사랑스러운 데드풀, 유니콘을 타고 있는 이모티콘을 비롯해 이밖에도 졸린 모습, 우는 모습, 엄지를 척하고 올린 모습까지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재미를 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데드풀과 함께 귀막히는 케미를 선사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케이블 용통 도미노의 이모티콘도 함께 있어 눈길을 끕니다. 개봉 전 관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데드풀2의 한정판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20세기 폭스코리아와 플러스 친구를 맺은 예비 관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증정,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시키면 물론 활용도까지 높아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문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